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67편, 충선왕의 전지정치 극본 이상락, 연출 임종성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김석환입니다 서기 1308년 7월 13일 34년여 동안 고려의 군주로 군림했던 충렬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연히 충렬왕의 마다들인 왕장이 왕위를 이어받게 됐죠 보통의 경우라면 세자가 왕위를 이어받았다 이렇게 기록해야 마땅할 텐데 고려사에서는 그렇게 적고 있지 않고 전왕이 원나라에서 돌아와 왕위의 전승을 고했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소개해드렸듯이 충렬왕으로부터 왕권을 물려받은 사람은 이미 한 번 임금의 자리에 올랐다가 다시 아버지인 충렬왕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원나라에 들어가 있던 충선왕이었기 때문에 세자가 아니라 이전의 왕, 즉 전왕이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이죠 원나라에서 사신을 보내와서 왕을 책봉하여 정동행 중서성 우승성 고려국왕으로 삼고 전과 같이 계부의 동삼사, 태자태사, 상조국 부마도위 심양왕으로 봉하였다 원나라 황제의 책봉을 받았으니 이제 모름지기 고려의 제26대 임금이 된 셈인데요 앞에서 소개한 봉작 중에도 나와있지만 이 충선왕은 고려의 국왕이면서 동시에 심양왕의 지위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충선왕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교서를 발표해서 의욕적으로 정치개혁을 천명합니다 근년에 간신들이 세력을 잡아서 국권을 우롱하고 기강을 물러나게 하여 공사의 전민을 모두 빼앗았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먹고 살기가 어렵고 나라의 장군은 텅 비게 되었다 이에 반하여 권력 가진 간신은 재물이 넘쳐나니 어찌 통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과인은 사신을 뽑아보내서 백성들의 전지를 조사해 조세를 균평하게 부과하도록 할 것이다 이외에도 인재의 등용을 개방적으로 하고 공신자재의 중용, 농장업 장려, 동성결혼 금지, 귀족들의 횡포에 대한 엄단 방침 등의 정치 혁신을 표방합니다 그런데 충선왕은 왕위에 복위한 지 4개월 만인 그해 11월에 원나라로 가버립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가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때 충선왕의 행차는 무슨 외교 현안이 있어서 원나라에 잠시 다니러 간 것이 아니고 이때부터는 아예 원나라에 눌러 지내면서 고려에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일국의 임금이 자신이 국왕으로서 다스려야 할 나라를 아예 비워둔 채로 외국에 거주하는 이상스러운 상황이 전개된 셈이죠 고려사에는 왕이 원나라에 갔다 제한대군 왕숙에게 장동성의 사업을 대신 맡게 하였다 이렇게만 적혀 있습니다 왕숙이라는 왕족에게 나라를 대신 다스리게 하고서 국왕 자신은 원나라로 가버렸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충선왕은 부자지간임에도 불구하고 충렬왕과 그처럼 치열한 경쟁을 벌일 만큼 왕권에 집념을 보였었는데요 막상 국왕의 자리에 포기하자마자 어째서 원나라로 가버렸을까요 동아대 김광철 교수와 서울시립대 이익주 교수는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1계승 분쟁에서 공을 세웠고 그런 만큼 이제 원 안에서 상당한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고려에 직접 돌아가지 않더라도 원도에 있으면서 고려를 얼마든지 전국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과 또 한편으로 충선왕한테는 심양왕의 지위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요동 심양지역에 어떻게 보면 제후의 지위를 갖는 것인데 충선왕 입장에서는 고려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심양왕의 지위를 함께 가지면서 그 당시 권력의 기반이 고려에 있지 않고 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1307년에 무종을 옹립하는 데 공을 세웠고 원에서의 일이죠 심양왕의 책봉이 됐고 또 원나라 중서성에서 정사를 논의하는 데 참여하는 정도의 이런 아주 권력자가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충렬왕이 죽고 그 뒤를 이어서 고려왕이 되었는데 충선왕에게 더욱 중요한 문제는 고려의 왕이라기보다는 원에서의 권력이었던 거죠 그래서 충선왕은 원을 떠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충선왕은 고려의 국왕자리에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원나라 제국 내에서 보다 큰 권력을 확보하고 싶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충선왕은 원나라 무종을 황제로 옹립하는 과정에서 공을 세워서 크게 신임을 받고 있었던 데다가 황제로부터 심양왕의 지위도 부여받았고 또한 원나라 중서성에서 정사를 논의하는 과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까지 누리고 있었는데 만일 이 고려에 눌러있게 되면 고려의 왕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력을 포기해야만 했기 때문에 아예 거처를 원나라로 옮겨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충선왕은 고려의 국정을 어떻게 운영했을까요? 주상 전하께서 전지를 내리시면서 이대로 시행하라 하셨소 이번 전지의 내용은 소금 전매에 관한 것입니다 소금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권세 있는 집안에서 소금을 굽기 위해 설치해놓은 소금 가마를 모두 관에서 접수하라는 어명이시요 그렇다면 소금이 필요한 사람은 어디 가서 소금을 구한단 말입니까? 소금을 사용하는 자들은 앞으로는 모두 의염청으로 가서 구매를 하고 지방에 9년에 사는 사람들은 관할 관청에 가서 배를 바치고 소금을 받아가라 하셨습니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원나라에서 충선왕이 사람을 시켜서 고려에 교지를 전달해 통치하는 방식인데요 학계에서는 이것을 전지정치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3월의 왕이 원나라에서 전지를 내렸다 이전에 귀양갔던 사람들은 모두 사면하여 석방하되 오연과 진변 등 두 사람은 유배지를 옮기도록 하라 6월의 왕이 사람을 보내와서 선이문 안에 빈 땅에 기와집을 짓게 하고 5부의 민가를 모두 기와지붕으로 바꾸도록 하였다 9월의 왕이 전지를 내려 수령궁에서 승려 1만 명에게 공양하게 하고 모후의 명복을 빌게 하였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 교지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왕의 교지를 가지고 와서 교지에 담긴 내용을 행하는 사람들은 주로 원나라에서 충선왕을 시종하던 시종신들이었습니다 전지정치를 수행하는 과정에 그걸 직접 수행한 사람들은 충선왕의 원도에 있었던 시종신들인데 시종신들이 국내에 가서 정치 운영을 하는 과정에 기록상으로 보면 이들한테 권력이 집중돼서 뇌물수수하는 현상들이 발생한다든가 그래서 이들이 인사권과 토지 소유를 독점하는 이런 폐단들이 발생하게 되고 또 이렇게 되니까 권력이 이들에 집중되니까 여기에 반대하는 비판하는 세력이 형성됨으로 해서 정치 세력들의 이해관계를 갈라넣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충선왕 측근에 있던 그 시종신들이 왕권을 대행하는 권력자로 군림하면서 왕명을 빙자해서 사적인 이익을 취하기도 하고 관리 인사에서 친척이나 친지를 중형하거나 뇌물을 받고 매관 매직을 하고 토지를 점탈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기도 합니다 물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들이 감당해야 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충선왕 5년조의 기사를 보면 대신들 중에서 이러한 불평이 터져나옵니다 우리 국왕이 오랫동안 원나라 서울에 머물고 있는 관계로 해마다 배 10만 필과 쌀 400섬을 수송해야 하고 다른 물품은 이루다 그 품목과 수량을 기록할 수도 없을 지경입니다 더군다나 왕의 신복들이 사례사역 취하기를 예사로 하고 있으니 충선왕이 원에서 생활을 하고 또 그냥 생활하는 게 아니라 정치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마 막대한 비용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충선왕이 원에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결국 그런 비용을 전부 고려해서 대야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고려의 백성들이 세금 내는 것으로 충선왕의 재원 생활 비용을 대야 되니까 이게 백성들의 고통으로 전개가 되는 건데 실정이 이러하자 뜻있는 대신들 사이에서 충선왕의 귀국을 종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충선왕 원년 4월에 전승 최유엄 등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문을 보냅니다 주상 전하께서는 황제의 조청을 중하게 여겨 원나라에 가서 황제와 서로 만나고 있사오나 국왕의 직책은 본국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니옵니까 군주와 신하는 팔과 다리의 관계와 같사온대 이렇듯 떨어져 있어서야 되겠사옵니까 저희들은 전하의 소중한 부탁을 받았사오나 전하와 더불어 논의해야 할 종무가 한두 가지가 아니옵니다 그러나 거리가 사촌이나 떨어져 있는 실정이 아니옵니까 그러니 제발 돌아오기를 바라는 백성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달라는 아주 간절한 내용을 담아 보냈는데요 그렇다면 이 전문에 대한 충선왕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고려사 세가편에는 이렇게만 기술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원나라 황제와 황후 그리고 황태자가 왕을 매우 후하게 대접하던 때라 왕이 최유엄 등의 청을 듣지 않았다 그런데 충선왕 보기 3년째인 1310년의 고려사 기사를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이 올라 있습니다 충선왕이 왕위를 세자에게 전위하려고 비밀리에 사람을 시켜서 고려의 학사에게 명하여 전위를 요청하는 표문을 만들게 하였는데 시중하는 신하들의 방위로 중지되었다 원나라에 가 있던 충선왕이 고려에 있는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줄 작정을 하고서 비밀리에 사람을 보내서 고려의 학사로 하여금 왕위를 세자에게 전위하라는 표문을 만들어서 원나라로 보내도록 했다 그런데 원나라에 있던 충선왕의 특근 세력들이 반대해서 결국 중지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충렬왕 제위 시기에 고려의 왕권을 차지하려고 그처럼 치열하게 아버지와 다퉜던 충선왕이 왜 고려의 왕위를 그처럼 쉽게 세자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것일까요? 이익주 교수의 얘기입니다 특히 원에서 충선왕과 경쟁관계에 있었던 홍중이라고 하는 사람 이 홍중이는 그보다 훨씬 전에 몽골의 투왕에서 그 앞잡이가 됐던 홍다구의 후손인데요 이 사람이 나서서 충선왕에 이런 양왕인을 겸한 것이 부당하다는 요구를 계속해옵니다 그렇게 되니까 충선왕 쪽에서도 이런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고 그래서 충선왕 쪽에서 생각한 것은 오히려 고려 왕위를 포기하고 심왕위를 유지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려 왕위를 포기한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 고려의 관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뜻밖의 결정이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일이었겠죠 홍중희는 고려의 군민들이 거주하던 요양, 심양 지역의 패권을 두고 충선왕과 경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무렵에 원나라에서는 충선왕이 양왕인을 겸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황제 패하, 자고로 한 사람이 두 곳의 왕을 겸할 수는 없는 것이옵니다 한데 지금의 고려 왕은 버젓이 고려 국왕의 신분임에도 또한 심왕 자리도 함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이 될 일이옵니다 심왕의 신분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심왕위를 그만두고 고려로 돌아가 고려 국왕의 직분을 수행하게 하든지 명자태기를 하게 해야 할 것이옵니다 이러한 논란이 일자 충선왕은 차라리 고려 국왕 자리를 세자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심왕의 신분을 유지한 채 원나라에 계속 남아있을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죠 말하자면 충선왕은 고려로 귀국하라는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 고려의 왕위를 포기하려고 했다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충선왕을 시종했던 측근 신하들은 깜짝 놀랐겠죠 이보게 그 주상 전하께서 고려의 왕위를 세자저에게 물려주려 한다는데 그리되면 큰일이 아닌가 주상 전하께서 왕위를 포기하시면 총애받는 신뢰로서 우리가 누리던 영화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것이 아닌가 전하를 찾아가서 절대 불가하다고 말려야 할 것이야 이렇게 해서 세자에게 왕위를 전의하려는 충선왕의 시도는 일단 없던 일이 됐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죠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넉 달 뒤인 그해 5월 왕위 세자 왕감과 그를 시중들던 김중일을 죽였다 고려사의 기록이 이렇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던 바로 그 세자를 받고 말해서 자신의 마다들인 왕감을 충선왕이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죽였는지 누구를 시켜서 어떻게 죽였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원나라 사서인 신원사 고려전에는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고려왕이 측근의 참소를 믿고 세자 왕감 및 왕감의 시종 김중일을 죽였다 측근의 참소 때문에 왕감을 죽였다는 얘기죠 일부에서는 세자 왕감이 원나라 공주의 소생이 아니기 때문에 왕위를 물려받지 못하게 하려고 죽인 게 아니냐 이러한 의견을 내놓기도 하는데요 김광철 교수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홍중이등 부원세 역이 이때 무고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충선왕의 입지가 워낙 강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렇게 전의까지 생각하기는 어려웠다고 봐지고 또 원공주 출신 소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종신들이 반대했다라고 하는 것도 뒷날 보면 충수왕이나 충해왕 같은 경우도 원공주 출신이 아니면 왕이 계승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는 이것도 이유가 되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이 부분은 고려사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미스터리로 회자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추정은 해볼 수 있겠죠 지금 원나라 조정에서 주상 전하가 고려왕과 심왕이를 함께 갖지 못하게 하려는 움직임이 점점 심해지는 모양이야 이 문제는 전하께서 고려왕을 세자에게 물려주고 원나라에 계속 남아있으려 한다는 것이지 전하로 하여금 심왕이를 포기하고 고려로 환국하게 할 좋은 방법이 없을까 왕이를 물려줄 세자를 없애버리면 전하께서 별수 없이 고려로 귀국하지 않을까 그럼 세자를 제거해버리자는 말인가 충선왕의 총애를 받는 시종신들 중에서 충선왕의 고려 환국을 주장하던 세력이 세자 왕감을 죽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역시 어디까지나 추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충선왕 2년 9월 충선왕은 대규모 인사를 단행합니다 최유엄을 수첨의 정승 대년군으로 김혼을 판삼사사 계림군으로 유청신을 강직시켜 첨의 찬성사 고흥군으로 배정을 찬성사 완산군으로 김심을 밀직사 화평군으로 박의, 권부, 이호를 모두 찬성사로 임명할 것이다 그리고 이대순을 태안부원군으로 원나라에서 날아온 이 임명장에는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이름들과 관직들이 올라 있는데요 태안부원군에 임명된 이대순 뒤로도 열서너명의 이름이 더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이대순이라는 이름을 반복해서 거론한 것은 고려사 철회에 실려있는 다음과 같은 구절 때문입니다 고려의 서민이나 노예계급의 미천한 사람들이 환자, 즉 환관으로 원나라에 들어갔다가 고려의 고위관리로 임명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환관을 다른 말로 어민이라고도 하는데요 우선 이익주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남자구시를 못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몽골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은 충렬왕 때부터입니다 충렬왕 비었던 제국대장공주가 원에 고려에서 환관, 공녀 이런 종류의 사람을 선물로 하는 이런 일을 벌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원나라에 파견된 공녀나 환관 중에 원에 가서 출세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시 고려에 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구조가 생기는데 원에 가서 환관으로 출세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니까 고려 사람 가운데 일부러 어민이 돼서 자기를 원에 보내달라고 하거나 또는 자기 스스로 원에 가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됐던 거죠 고려사나 고려사 저료에는 충렬왕 때부터 원나라에 공녀와 더불어서 환관을 보냈다는 기사가 자주 등장했으나 그동안 거론하지 않았는데요 자 이 기회에 환관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한 원나라에 가서 무슨 일을 했으며 고려에 돌아와서는 또 어떻게 행세를 했는지 고려사 저료의 기사를 통해서 알아보기로 하죠 고려의 경우 국가에서 부형을 쓰지는 않았는데 잠깐만요 여기에 썩을 부자와 형벌 형자를 쓰는 부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남자의 고환을 제거하고 여자의 음부를 유폐시키는 형벌을 읽었습니다 나라에서 환관을 만들기 위해서 거세를 시키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환관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계속 들어보시죠 어린아이 때 생식기를 개에게 베어먹혀 고자가 된 자가 종종 있었다 충렬왕 때 제국대장 공주가 일찍이 환관 두어명을 세조에게 바쳤는데 그들이 궁중에서 내탕구의 출납을 맡게 되어 날로 총애를 받게 되었으며 혹은 황제의 칭명을 받고서 고려의 사신으로 와서 자기 집안의 부역을 면제시키고 친족에게 벼슬을 주게 하기도 했다 자 이렇게 되자 그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지요 자네 건넌마을 김씨 집에 종살이 하던 노예가 벼락 출세에서 떵떵거리고 살게 됐다는 얘기 들었어? 아니 종살이 하던 노예가 어떻게 출세를 했단 말이오? 아휴 그 집 아들이 어민이 되어서 원나라에 받쳐줬잖아 어? 어민이라니? 아휴 그 남자 굿을 못하게 거기 저 거식이 없어버리는 그거 아휴 그랬는데 그게 어찌 됐단 말이오? 원나라에 가서 황태우가 사는 궁중의 출납인가를 맡았다가 이번에 잠시 다니러 왔는데 아휴 글쎄 부모 형 동생 친척들한테 모두 벼슬 자리를 주고 전답도 마련해주고 갔다는 거야 아휴 부려 뭐 육심만 멀쩡하면 뭐렴 대대 손손 노예로 천대받으며 사느니 차라리 어민으로 원나라 가서 출세하는 게 백배 천배 낫지 자 이렇게 되자 자발적으로 환관이 된 자들이 속속 생겨나게 되는데요 고려사절에 이어지는 기록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자 요행을 바라는 무리들이 출세한 환관을 부러워한 나머지 아비가 아들을 거세하기도 하고 형이 아우를 거세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성질이 광포한 자들 중에는 분하고 원통한 일이 있으면 화를 주체하지 못하여 홧김에 스스로 거세하기도 했다 이 환관들 중 일부가 원나라에 가서 세도를 부리기도 하는데요 심지어는 고려의 국왕이 원나라 황제나 조정에 주청할 일이 있을 경우 고려 출신의 환관들에게 부탁해야 일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충렬왕 때에는 원나라에 갔던 환관이 고려에 와서 전행을 하는 일은 흔치 않았습니다 충렬왕의 대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원과 거리를 두고 원으로부터 정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정책이었고 따라서 불가피하게 원에서 출세한 고려인 환관이 내려와서 뭔가를 요구할 때는 그 말은 뭐 들어주겠지만 그 사람들을 일부러 끌어들인다든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일들은 충렬왕 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충렬왕은 말 그대로 원에서 황제를 옹립한 공신이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원나라 안에서 자기의 권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원에서 자기가 정치활동을 하는데 이미 원나라에 와있던 고려인 환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원나라에 갔던 고려의 환관들이 본국에 와서 득세한 것은 충선왕 시기부터라는 얘기입니다 충선왕이 오랫동안 원나라의 수도에 머물면서 궁거를 자주 출입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환관 무리들이 충선왕과 친근하게 되어서 청탁을 하곤 하였다 왕이 환관 중에서 총애하는 자에게 향읍을 봉하기도 하고 나머지 무리에게도 고려의 관직을 제수하고 그들의 친척들도 순사를 뛰어넘어 승진함으로써 법 질서가 무너지게 되었으며 가세한 지 얼마 안 된 자들까지 본국을 경시하였다 그들 중에 한 명이 바로 태안부원군이란 벼슬을 얻은 이대순이었던 것이죠 김광철 교수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이대순과 같은 경우는 아마 세조 때부터 활동했던 황관인데 충선왕 때에 아마 충선왕의 지원 세력이 되고 있었던 흥성태후 흥성태후 세력과 긴밀한 관계를 가졌던 황관인 것 같습니다 흥성태후는 자신의 권력 기반으로 원내의 휘정원이라고 하는 기구를 활용하고 있었는데 아마 휘정원 소속의 환관이었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충선왕 때 충선왕하고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고려에 돌아왔을 때 이와 같은 환대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대순이든 다른 환관이든 아무리 세도가 당당하다고 해도 충선왕이 원제국 내에서 워낙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환관 무리는 충선왕의 손악이 안에 있었죠 그런데 충선왕 이후의 왕들이 문제였습니다 충렬왕과 충선왕의 원에 대한 정책이 다름으로 인해서 환관들의 위상과 역할이 달라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건데요 결과적으로는 충선왕처럼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환관들을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구강이 있을 때에는 그것이 효과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충선왕 같은 권력을 갖는 구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바람에 충선왕이 터놓은 물고가 그 이후 구강들에게는 계속 짐이 돼서 원나라에 들어간 고려인 환관들이 고려에 들어와서 그야말로 작패를 하는 일이 공민왕 때까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시간을 좀 건너뛰어서 충선왕 4년이 됐습니다 충선왕은 충렬왕 34년의 왕위에 다시 올랐기 때문에 고려의 왕으로 복귀한 지는 5년째가 된 셈인데요 그 5년 동안 원나라에 있으면서 고려에 대해서는 전지정치를 해온 셈이죠 그해 정원 원나라에서 왕에게 고려로 귀국하라고 명하였다 그러나 왕은 귀국하지 않으려고 사람을 시켜서 이렇게 말하였다 황제 폐하 이제 바야흐로 농본기가 시작될 것이옵니다 정컨대 가을 추수 때까지는 여기 원나라에서 기다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러자 황제가 충선왕의 의사에 따랐다 충선왕이 귀국을 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농사 짓는 데에 피해를 줄 수가 있으니까 추수가 다 끝나면 가겠다고 한 것이죠 한편으로 충선왕은 고려의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명합니다 양광도와 서해도의 장정 천명을 징발해 연경궁 건축공사 현장으로 보내도록 하라 아마도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서 자신이 고려에 돌아가서 거쳐할 궁궐을 짓게 함으로써 원나라에 환국할 것처럼 보이고 싶었던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이때가 되면 원나라 황실의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카이산 무종이 죽고 그의 동생인 아유르바리바드라가 황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가 바로 인종이죠 그렇다면 원나라 황제의 교체가 충선왕에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애당초 성종 태모르가 죽었을 때 충선왕은 무종 인종 형제의 편을 들어서 승리하였고 형인 무종이 먼저 황제가 되었던 것인데 무종이 사망함으로써 동생인 인종이 황제의 자리를 이어받은 것이다 엄밀하게 보면 인종의 편이 됩니다 그런데 충선왕 3년에 무종이 죽고 인종이 즉위를 합니다 인종은 즉위를 해서 형이 무종의 정치를 계승하기보다는 오히려 비판하면서 자기가 황제가 되기 전에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을 등용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인종과 가까운 사이에 있었던 충선왕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다른 한쪽에 또 다른 반대 세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무종 인종의 어머니인데 다기 태후가 그때까지 살아있는데 이 다기 태후가 아들들과 대립을 한 거죠 흥성 태후 다기가 아들인 인종과 세력 경쟁을 벌이게 됐다 이런 얘기죠 당시 원황실 그리고 조정 내에서는 크게 보면 인종 세력과 인종의 어머니인 흥성 태후 세력이 권력을 분점하고 있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었는데 충선왕은 어느 쪽의 입장이냐면 흥성 태후 세력에 편입되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흥성 태후 세력에 편입되어 있으면서 원내에서도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그런 실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려로 돌아오는 것보다 원도에 계속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판단했던 겁니다 이 시기에 생긴 사건이 있습니다 밀직사사 이사훈과 화평군 김심이 주동이 돼서 일으킨 사건이었는데요 그 전개 과정은 이렇습니다 우선 김심은 김주정의 외아들인데요 원나라에 상당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고려사 열전 편 김신전의 내용 일부를 인용하도록 하죠 김심은 충렬왕 때의 인지 즉 동노하로 원나라에 갔으며 그 뒤에 낭장이 되었다 원나라에서는 그에게 고려도원수의 관직을 주었는데 그것은 공려로 바쳐진 그의 딸 달마실리가 황제에게 총애를 받았기 때문이다 어떤 사서에는 공려로 바쳐진 김심의 딸이 나중에 황후로 책봉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김심은 충선왕이 고려로 환국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이었습니다 어느 날 김심은 이사온과 작전을 수기합니다 충선왕 5년 저말 주상께서 왕위를 다시 찾은 지도 벌써 6년째인데 도대체 돌아갈 생각을 안 하시니 비상한 방법을 써야 하겠습니다 비상한 방법이라면 어떤 주상 전하의 측근에 포진해 있는 간신들을 쳐내야 할 것입니다 나도 동감입니다 특히 권한공이란 자와 최성지란 자는 아예 왕 대신에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무수한 사람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치부를 하고 있는 학질 분자들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박경량이라는 자는 전하의 신복으로서 여러 번 상을 받기도 했고 이런저런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하께서 귀국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들 세 간신들 때문입니다 헌데 이 자들을 주상 전하 곁에서 어떻게 추방할 수 있단 말이오 태후의 힘을 빌립시다 태후가 총애하는 메살이라는 환관을 통하면 태후의 측근인 신렬문의 허락을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그 세 간신들이 저지른 죄상을 문서로 작성한 다음 고려에서 온 관리들로부터 서명부터 받읍시다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김심과 이사훈이 작성한 문서를 보면 황제와 태후께서 여러 번 조서를 내려서 고려의 왕에게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하였음에도 왕은 전혀 돌아갈 생각을 아니하고 있습니다 왕을 따라서 원나라에 온 저희 신하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기만을 고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왕이 귀국하지 않는 것은 권한공과 최성지 그리고 박경량 이 세 사람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고 나서 그 세 사람의 죄상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김심 등은 그 세 명의 죄상을 갖추어 적은 다음에 대호군 이규 호군 김원과 김상 최지보 신한경 등 수백 명의 서명을 받아 휘정원에 정소하였다 휘정원은 원나라의 황태우를 보필하는 관청입니다 휘정원의 시렬문이 태후의 뜻이라고 칭탁하고 권한공을 비롯한 충선왕 측근 세 사람을 옥에 가두었다 이 휘정문의 시렬문이라는 사람이 태후의 뜻이라고 칭탁하고서 세 사람을 옥에 가뒀다는 표현으로 봐서 아마 흥성태후 다기는 모르는 상황에서 세 사람의 하옥이 이루어진 듯 보입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충선왕은 펄쩍 뛰었겠죠 뭐, 뭐라? 권한공, 최성지, 박경량 셋 모두를 휘정원에서 잡아 가뒀다고 했느냐? 그러하옵니다 주상전하 누가 한 짓이냐? 주동자가 누구라 하더냐? 김심과 이사원이라 하여 싸옵니다 아니 되겠다 과인이 글을 써줄 터이니 태후에게 전하도록 하라 예, 주상전하 이때 충선왕이 흥성태후에게 써보낸 글에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려에서 저를 호종하여 원나라에 온 신하들 중에서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세 사람만한 신하가 없사옵니다 김심등이 저에게 미리 구하지 아니하고 휘정원에 고수한 것은 그 뜻이 세 명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오니 태후 폐하께서 가엾게 여기셔서 합당한 조치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태후가 즉시 명을 내려서 세 사람을 석방시키고 김심과 이사원을 잡아가 두었다 문서에 서명하였던 이규 등의 고려관리들은 모두 도망치고 숨어서 나오지 않았다 충선왕은 흥성태후 편이었는데요 인종과 가까운 김심 등이 충선왕을 흥성태후와 분리시키기 위해서 환국을 추진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익주 교수의 견해는 다릅니다 큰아들 작은아들이 계속 황제가 됐지만 태후는 태후대로 자기의 세력기반을 넓혀나가려고 했고 이 다기태후의 후원을 받으면서 태무대류라고 하는 권신이 등장합니다 이 태무대류와 인종 사이에 대립이 있게 되는데 이 대립에서 인종이 밀리는 이런 상황이 또 가끔 연출되기도 했던 겁니다 이 다기태후와 태무대류 쪽에서 인종과 가까운 사이에 있었던 충선왕을 견제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충선왕에 대한 환국압력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때 충선왕의 시종신 가운데 김심희나 이상훈 같은 사람들은 충선왕의 환국운동을 그러니까 충선왕이 심왕과 고려왕의 가운데 심왕위를 내놓고 고려왕위를 유지하기를 바라던 사람들이죠 이익주 교수는 충선왕이 태후보다는 아들인 인종과 가까운 쪽이었고 충선왕과 인종 사이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충선왕에 대한 환국운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정반대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충선왕이 어느 쪽 편이었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당시에 충선왕은 고려에 귀국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충선왕은 그 두 개의 왕위 가운데 오히려 고려왕위를 내놓고 원에 머물기를 원하고 있었던 건데 그러려고 했던 것인데 시종신 가운데 일부가 원나라의 권력자와 손을 잡고 자기의 환국운동을 벌이게 되니까 충선왕이 시종신 가운데 환국운동을 벌인 사람들을 처벌을 하게 된 건데요 이렇게 본다면 충선왕은 이미 두 개의 왕위 가운데 고려왕위를 내놓고 심왕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원에서 정치활동을 계속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처음부터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고려에 귀국하지 않고 어떻게든 원나라의 서울에 체제하려고 하는 이 충선왕의 버티기 이 버티기는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드디어 충선왕 5년 3월 충선왕은 아들인 왕도를 데리고 원나라 황제 인종을 아련합니다 사서에는 왕이 마다들인 강릉대군 왕도를 황제에게 데리고 가 보였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데요 생존에 있는 아들 중에서 마다들이었다는 얘기죠 실제로는 원나라에서 살해돼서 고려의 시신으로 돌아왔던 비운의 세자 왕감이 마다들이었죠 그런데 이 충선왕은 무슨 용무가 있어서 아들인 왕도를 대동하고 황제를 찾아갔을까요? 이때 충선왕이 작심하고 황제를 만난 목적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배하 배하 저는 제 마다들이자 세자인 왕도에게 고려의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옵니다 배하께서 유노하여 주시옵소서 뭐라? 뭐라?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 했는가? 그러하옵니다 황제 배하 유노하여 주시옵소서 흠... 알겠느니라 짐은 고려 세자 왕도를 금자 광록 대부 정동행 중서성 좌승상 상주국 고려왕으로 책봉할 것이다 황궁하옵니다 황제 배하 자신이 건강하게 생존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선왕은 너무도 쉽게 고려의 왕위를 세자에게 넘겨버립니다 사서에는 친절하게도 충선왕이 고려의 국왕자리를 아들에게 넘긴 연유를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때 원나라에서 왕을 귀국시키려고 하니 왕이 더 이상 회피할 핑계가 없으므로 왕위를 물려준 것이다 그렇다면 충선왕은 당시에 어떤 계산을 하고 있었을까요? 충선왕이 심왕위와 고려왕위 가운데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했을 때 고려왕위를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려왕위를 그대로 포기한 건 아닙니다 고려에 대한 지배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왕위만 물려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충선왕이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한 건데요 먼저 자기가 심왕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아들에게 고려왕위를 물려줍니다 그 당시 아들 충숙왕이 20살이었으니까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니죠 이 장성한 아들에게 고려왕위를 물려주면서 자기 조카였던 왕 고를 고려의 세자로 책봉을 합니다 고려의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줌으로써 고려로 귀국하라는 내외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고 심왕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원나라에 머물면서도 고려의 상황 노릇을 하려는 속셈이었겠죠 앞에서 이익주 교수는 충선왕이 장성한 아들에게 고려왕위를 물려주면서 조카였던 왕 고를 세자로 책봉했다고 했는데요 고려사 절여의 해당 기록은 이렇습니다 충선왕은 또한 조카인 연안군 왕 고를 세자로 삼았다 왕에게 형이 있었으니 강양공 왕자였다 정화원비에게서 출생하였는데 원나라 공주의 아들이 아님으로 왕이 되지 못하였다 그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충선왕은 왕 고를 사랑하고 돌보기를 아들처럼 하여 궁중에서 길렀다 그러니까 충선왕은 형을 저치고 자신이 왕이 됐기 때문에 형의 자식인 조카들을 아들처럼 돌봤고 그 조카들 중에 한 명인 왕 호를 세자로 책봉해 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당시에 스무살이었던 충수강에게 아직 아들이 없었다고는 하나 친손자가 출생하기를 기다렸다가 세자로 책봉을 해도 될 텐데 어째서 조카를 미리 세자로 책봉해서 아들 다음에 왕이 계승권자로 못 박았을까요? 충수강의 왕권을 일정하게 견제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 발상이었다고 봅니다 충수강 지기 이후에도 왕권은 계속 충선왕이 상왕의 지기로서 이렇게 행사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계속 왕권을 행사하려고 하면 충수강의 왕권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 견제의 수단으로 세자의 자리를 왕호에게 주고 또 나중에 심왕의 자리도 이렇게 분리해서 왕호에게 주는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기로 하죠 충선왕에 의해서 세자로 책봉된 충선왕의 조카의 이름을 동화대 김광철 교수는 왕호라고 칭하는 반면에 서울시립대 이익주 교수는 왕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악자들에 따라서 두 가지로 달리 칭하는데요 사서에 따라서 초두 밑에 높을 고자를 써서 왕호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가로왈 밑에 높을 고를 써서 왕고 이렇게 읽었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조금 더 흔하게 쓰고 있는 왕고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때 충선왕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또 조카를 세자로 책봉한 내용을 두고 역사의 기록을 담당했던 사신들은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충선왕은 즉위하면서부터 갑자기 정사를 살피는 것을 싫어하고 원나라에 가서 아처만은 환관들의 섬김을 받았다 연경에 머문 지 5년이나 되었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왕을 받드는 데에 지치고 따라갔던 신하들도 귀국할 것을 원하여 신하들이 사로 모함하기에 이르렀다 원나라에서도 싫어하여 두 번이나 귀국하라는 조서를 보내니 핑계될 말이 없어 마침내 아들 왕도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조카 왕고를 세자로 삼아 사로 시기하고 원망하니 그 화가 몇 대가 지나도 이어졌다 이후로 충수강 왕도와 사천지간인 왕고가 두고두고 모함하고 갈등하는 관계를 이어가는데요 이때 충선왕이 그 씨를 뿌린 셈이죠 자 이제 충선왕은 아들 왕도에게 고려의 왕위를 물려줬는데요 사서에서는 새로 왕위를 이어받은 충수강은 그냥 왕이라고 칭하고 왕위에서 물러난 충선왕은 상왕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상왕 전하, 어가에 오르시옵소서 알겠느니라 자, 출발하라 출발하라! 서기 1313년 4월 새로 왕위에 오른 충수강과 상왕인 충선왕이 함께 고려를 향해 출발합니다 충선왕으로서는 자신이 고려의 임금으로 제위했던 5년 내내 원나라에 있다가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나서야 모처럼 귀국 행차에 나선 것입니다 왕이 상왕과 보탑신련 공주를 모시고 연경을 출발하였다 상왕이 왕위를 물려주고 원나라에 머물고자 하였는데 원나라 조정에서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 못하여 드디어 돌아오게 된 것이다 이때 동원된 수례가 142량이고 말의 수 역시 그에 맞추었다 충선왕의 경우 명칭은 상왕이지만 원나라에서 일찍이 심왕으로 봉했으므로 세상에서는 그를 심왕으로 일컬었다 그렇다면 이때 충선왕이 아주 고려로 귀국한 것이었을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은 차차 살펴보기로 하죠 그보다 먼저 고려의 백성들은 그동안 국내에 국왕이 없다가 갑자기 왕과 상왕 이렇게 두 명이나 되는 왕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고려의 정치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보기로 하죠 우선 충수강은 귀국하자마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서를 발표합니다 내가 황제의 큰 복에 힘입고 부왕에 지극하신 은혜를 입어서 이미 지난 3월 24일에 옥세를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달 28일에 황제의 책봉을 받았다 오직 위로는 아버지를 섬기는 일과 아래로는 백성을 살피는 일이 나의 임문데 그 임무가 크고 직책이 무거워 밤낮으로 두렵고 근심이 많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다 각 도에서 올리는 삭서는 먼저 부왕께 진상하고 문무관료들의 축하인사나 하직인사 혹은 아련을 하는 일들도 모두 부왕께 먼저 하도록 하라 여기에서 충수강이 부왕인 충선왕에게 먼저 바치라고 한 삭서는 각 도에서 나는 물건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매달 초하루에 국왕에게 바치는 음식을 읽었습니다 게다가 신하들이 임금을 만날 때에도 반드시 부왕부터 먼저 만나도록 하고 모든 인사의례 역시 아버지인 충선왕에게 먼저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충수강은 효성이 지극해서 귀국해자마자 이런 교서부터 발표했을까요? 이익주 교수는 이때 왕위를 물려받은 충수강은 말이 국왕이지 사실은 아무런 실권도 없는 허수아비에 불과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고려 왕위는 물려줬지만 왕권은 자기가 행사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고려 관리들에 대한 인사권인데 이거는 자기가 전지를 통해서 전부 명령을 내립니다 충수강은 그저 아버지가 보내주는 그런 전지를 이행만 하는 이런 허수아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충선왕의 측근인물들 권한공, 채성지, 채홍철, 배정지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고려에서 요직에 머물고 있으면서 충선왕의 명령을 이행하는 이렇게 되니까 충수강은 그야말로 허수아비에다가 후계왕까지 또 결정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네 실제로 이후에 사서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국왕인 충선왕이 어떠한 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구절은 찾아보기가 어렵고 대부분의 정치 행위가 상황 즉 충선왕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나옵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상황이 교서를 내려 이렇게 명하였다 내가 백성의 식량이 부족한 것을 민망하게 생각하여 중앙과 지방의 창고를 두고 널리 저축을 하여 비축해두도록 하였다 그런데 근래 수해와 한해로 인하여 백성들이 살아가기가 몹시 어려운 거로 관하의 창고문을 열어서 곡식을 방출할 것을 명하니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라 그리고 이번에 과거에 합격한 33명에게 상황인 내가 직접 급제를 줄 것이니 준비해 차질이 없도록 하라 그리고 왕에게 명하여 앞으로는 닷새 한 번씩 내게 찾아와서 국사를 보고하라 이르라 창고를 열어서 백성을 구유를 하는 것은 마땅히 국왕이 할 일인데도 자신이 대신하고 관리들에게 임명장을 주는 일도 자신이 알아서 하면서 또한 왕에게 닷새 만에 한 번씩 자신을 찾아와 보고하라고 이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황은 만능이었고 국왕은 허수아비가 돼버린 것입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67편 충선왕의 전지 정치 이상다 극본 임종성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